오이소스 고추냉이를 계란 계란 그리고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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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양파 양파 고춧가루 완성 양파 고추 아나 야채 양파 간장 다진 양파 소금 다시 양파 고춧가루 물이 약간 익혀있어요. 이제 물을 넣어둬요. 물을 넣어주세요. 아이스크림. 자루. 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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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마늘 볶은 양념 간장 간장 고추가루 그리고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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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 물 고추냉이를 넣어줍니다 꼬마김밥 소금 찹쌀밥 자, 마늘 설탕 등불 고춧가루 고춧가루 르는 솜이 고추 통신에 우유 소금 계란 소금 그릇 계란 다진마늘 소금 간장 소금 소금 계란 밀가루 양파 계란물 양파 다진마늘 소시지 다진마늘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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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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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여전히 빼앗게 됩니다. 포도두도 초콜릿 국물 고기 양념장 양파 소금 물 소금 후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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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꾸미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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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에 청양고추 고추냉이 달달한 고추장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준비했어요 또 고추냉이를 준비했어요 고추냉이 고추장 먹기 시작해요? 맛있게 먹으면 돼 맛있게 먹으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김치 줄까? 여기. 김치. 아, 얘네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아, 버섯. 고춧가루. 뭔가 복잡하게. 목이 안 식혀져요. 목이 안 식혀져요? 전복? 바삭바삭 key. 소금. 요리가 잘 어울렸어요. 파프리카야. 파프리카. 한강 고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맵지. 맛있다. 너무 맛있어. 뭐 달려진거. 홍고기랑 비슷하게 생겼지. 맛있어? 이렇게 하면 맛있냐고. 먹어봐. 이따가 말할게 있어. 이따가 말해줄거야? 응. 이따가 말해줄거야? 정말 신기한거야. 정말 신기한거야? 응. 너무 궁금하네. 맛있어? 전복 맛있어? 응. 부드러워. 엄마, 버섯 져줘요. 너무 맛있어요. 버섯? 그래. 이거 말고. 여기 있잖아. 똑같은거야. 얘는 맛이 달라. 똑같은건데? 얘는 일반 버섯갖고 얘가 더 맛있네. 그럼 이거 먹어. 오빠, 나나 먹어봐. 너한테 먹어요? 어떤거야? 멍이야. 대먹어. 맛있지? 왜 김은 안먹어? 김? 응. 김 먹고있었는데. 물하는데. 먹을게 너무 많아서 그래. 반찬이 많아서. 골고루 먹어야 돼. 김? 김 먹고있었는데. 물하는데. 먹을게 너무 많아서 그래. 다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주드러워. 이거 잘라줄게. 이거 먹어봐. 이거? 전복. 똑같은거야. 새우가 엄청 달아. 난 이 부분이 맛있는데 이거. 진짜? 응, 맛있어. 엄마, 새우가 안 먹어? 새우가 왜 안 먹어? 새우가 맛있어? 새우가 얼마나 맛있는데? 새우가 엄청 달아. 엄마, 맛있게 그랬어. 안 매워. 안 매운 건 알겠는데. 난 원래 새우가 싫어. 새우 싫어? 응. 나 보고 껍질째 먹으라더니 자기는 까먹고 있네. 갑자기 낙뚱 먹고 싶어. 낙뚱? 낙뚱 먹어. 엄마가 이거 비벼줄까? 응. 겨자 빼고. 알았어. 난 더 잘 싫어해. 한 입 먹어보다가 손이 이렇게 돼서. 응. 그럼 쭉 매워. 먹자마자 매워. 낙뚱 콩이 잘 빠진다. 그렇게 콩이 따라온다. 맛있게 생겼다. 응. 이거봐. 와.. 뭐해야지. 꼬꼬맹 들어 가겠다. 여기. 맛있게 생겼다. 이거 봐봐. 뭘 해야 거기에. 더 맛있어? 오, 진짜 예나 말자로 노란색 됐어 시비 노란색이 됐어 더 맛있겠다 나 먹을 때마다 계속 시비 턱에 붓는다? 이거 어떻게 먹어도 지저분해보여 근데 맛있잖아 생각보다 맛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 이게 식단이 물컹물컹거려서 싫어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 어떻게 먹어도 자꾸 턱에 붓는구만 흠 맛있어? 얘를 달콤해 얘를 마늘 같아 이거 너무 한입에 깔끔하게 넣고 싶은데 그게 안돼 나도 나 너무 진짜 맛이야 으악! 무섭다! 무섭다! 마시멜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진짜? 그럼 마시멜로 두 개 같은데? 이게 얘기 들어겠는데? 헐! 네 컵인가? 언제 쓰는 거지? 아침에 안죽어. 안죽어. 그거 어제꺼 아니야. 미생물이 많이 증식했겠죠. 기욕높이 자꾸 손이 내려가. 쿠키도 밥 먹어야지.